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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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아이가 여자축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처음에는 걱정이 많은데 이런 페스티벌도 있고 해서 축구에서 다시 한번 알게 되는 계기가 됐고요.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더 많은 여자 축구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요. 다음 연도도 계속 이어져서 활성화되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애기들이다 보니까 뛰어다니고 공부면 쫓아다니고 이런 게 너무 좋으니까 열정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다시 배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친구들이 커가면서 좋은 여자 축구선수가 돼서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